안녕하십니까 심화이론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구조 파트 제1장 청론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론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론 구조 청론 파트에서는 두 문제로 보시고요 그래서 한 문제가 하중에 가란 문제가 됩니다 거의 하중은 종합적으로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구조 설계 기준에서 아마 따올 겁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조 설계 기준을 보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청론 파트는 하중하고 건축구조 파트 구조의 분류 특징 이 파트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중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지역에서 장기 하중에 속하는 것은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 하중 장기 하중에는 두 가지 하중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 고정 하중 데드로드인 고정 하중 개념이 있습니다 고정 하중 그래서 이것을 데드로드에서 사하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99.99로 고정 하중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하중인 라이브 로드인 하하중 이 두 가지 하중이 바로 건축물의 장기 작용 장기적으로 장기 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재 하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적재 하중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하중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 하중은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입니다 구조물의 자중을 의미합니다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자중을 우리가 고정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중은 이것이 하라중입니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으로 합니다 발생되는 최대 하중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최대 하중으로 그래서 이제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죠 그래서 점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런 물건들 있죠 물건이나 이런 가구 등 여기에 무게가 바로 하라중 개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유 상호 발생되는 하중으로 하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설계시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기본 등분포하라중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뜨리는데 지금 많은 대표를 제가 잘라놨습니다 용도가 주택 몇 가지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이냐 무슨 판매시설이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기본 등분포하중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용도별 거기에서 나타난 수치가 용도별 채소값이 됩니다 채소값 그래서 채소값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나오죠 용도별 채소값이 그게 거실 용도 거실 용도가 2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채소 수치가 이거다 2다 이 뜻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설계하라 이거야 그래서 2키로 유톤 그래야지 작용단을 최대로 해가지고 최소한 이거 이상 설계되는 값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거 이상 받도록 튼튼하게 설계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코니는 수립바닥 하나 중에 1.5배다 그러면 거실이 1.5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서는 이거의 1.5배로 설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5배로 1.5배로 하면 3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발코니 자 발코니는 보통 이삿짐이 전부 다 발코니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코니가 많이 설계되는 걸로 설계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키로 유톤으로 받지 이것은 그런데 최소값이라고 했죠 이거 이상으로 설계하자 이거입니다 최소값으로서 그러면 최대는 5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부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구조부재 그러면 비구조부재나 또는 이런 건축설비들 건축설비적인 측면은 우리가 봐두실 때 이것이 이 경우 비구조 건축설비는 부착이 된 것들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그런데 비구조부재가 부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구조부재나 건축설비 파트가 부착이 되지 않냐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라중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구조부재에서 예를 들어서 칸막이벽이었다 그러면 칸막이벽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적조 칸막이벽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조적조 칸막이벽은 바로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모루타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나가죠 이것은 바로 고정하중이다 부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비구조부재에서 여기서는 경량칸막이 경량칸막이벽은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경량칸막이는 가동성을 경량칸막이라고 하더니 가동성벽체거든요 가동성벽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비구조부재로서 얘는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고정하중은 거의 변하지 않죠 불변하중으로서 철거나 해체해야지 변화가 될 수 있는 하중이죠 그리고 이 고정하중은 알아두실 것이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종류가 영향을 줍니다 구조의 종류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같은 일체식 구조냐 가구식 구조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철골 구조의 경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자기 몸무게를 위해서 우리가 크지야되죠 그래서 구조의 종류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조의 종류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였죠 건축물의 용도가 영향을 줍니다 건축물의 용도 사용 용도가 영향을 주는 용도가 영향을 주는 인자에 속합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등분포 하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집중 하중하고 등분포 하중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중에는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을 등분포 하중에 하중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면 이건 등분포고 집중 하중 한 곳에만 집중조로 작용되는 것이 이것이 이거는 집중 하라중 개념이 되고 얘가 등분포 하중이 됩니다 등분포 하라중하고 집중 하라중 두 가지 하라중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할 때 구조부재별로 더 큰 하중 효과입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되면 구조부재별 더 큰 하중 효과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지붕 하라중을 제한 등분포 하라중은 부재의 영양면적이 오타가 쳐졌습니다 6번에 보시면 6번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저강 개수를 할 수 있는 것이 3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오타 쳐져 있으니까 수정 좀 합니다 36입니다 제가 안경을 뺏기면 6자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36제곱미터 이상 이상일 때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이 3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보통 영양면적은 7번에 보시면 영양면적에 대해서 나왔죠 보통 연직 하중 전달 부재에 하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 게 영양면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 기초의 경우, 보의 경우 자, 틀려지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보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옆에도 이렇게 연결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지금 이제 보는 경우 여기하고 여기 벽체 같은 수행이 그럼 이쪽에 하고 이렇게 이제 작도에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보는 양쪽에 영향을 받겠죠? 보하면 저기 돼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둥의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면에서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양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거기 첫째 여기서 7번은 출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면적은 몇 배로 볼 것인가 그래서 영양면적에 대해서 기둥이나 기초의 경우는 기둥이나 기초의 경우 기둥 기초의 경우는 4배입니다 부하 면적의 4배로 보게 되고요 4배 그래서 안 되면 외우시면 돼 기사, 무슨 기사, 긴 기사, 무슨 기사 하면서 기사 자, 그래서 이제 보 자, 이제 보나 벽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는 보, 벽, 벽니까? 벽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2배입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기사 이러면서 무슨 기사, 기사 보이니 이러면 되죠 보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되죠 그리고 슬랩은 바닥 면적은 1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하중은 이 두 가지면. 장기하중의 답의 유도는 하나 중에서 유도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설하중부터 나오죠. 장기하중이고 단기하중.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 중에 단기하중. 나머지는 단기하중에 속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적설하중이 나오죠. 적설하중. 그래서 적설하중하고 적설하중. 눈이 무게죠. 눈이 건축물에 미치는 양이 적설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이 있고요. 지진하중. 그리고 풍하중 바람이죠. 풍하중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하중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종료할 때만 기억하면 돼. 충격하중. 이런 것들이 단기하중에 속합니다. 적설은 결과 주로 지붕 위에나 이런 데 쌓인 눈의 무게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적설하중이죠. 그러면 적설하중은 그냥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적설하중은 다설지역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다설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다설지역. 그러면 눈의 최심적설 깊이가 1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설지역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설하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눈의 단위 중량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적설량 또는 적설 깊이라고 하겠죠. 적설량 또는 적설 깊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붕의 형상 개수가 영향을 줍니다. 지붕의 형상이 평지붕이야. 또는 경사가 심한 이런 것에 영향을 주죠. 형상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도 물매도 영향을 줍니다. 경사도. 바로 물매죠. 물매가 영향을 줍니다. 물매가 경사가 많이 지면 적설하중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경사가 완만해지면 적설하중은 더 크게 봐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경사를 둬서 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거 만들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눈을 모으겠다는 거죠. 이런 지붕은 다설지역에서는 좋지 않는 지붕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설하중은 재연기간이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몇 년간 우리 지방에 눈이 안 왔다고 적설하중을 체로로 설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연기간은 100년입니다. 100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기후하고 관련된 거죠. 기후. 그러면 적설이나 이런 풍화중 같은 기후개령에서는 기본 재연기간을 100년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소 적설하중은 우리가 0.5키로유톤퍼제곱메터로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보통 적설하중을 계산할 때 지붕은 계산할 때 그러면 지상적설하중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수를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지붕의 형상 개수도 고려해야 될 거고 온도 개수나 다른 여러 가지 개수를 고려해서 지붕의 적설하중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설하중에서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적설하중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의 건물을 이렇게 축조를 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가 벽면인데 여기에 눈이 쌓여서 하중을 갈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벽면은 적설하중을 고려를 해야 되죠. 적설하중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때 이 벽면은 이런 경우는 고려해요. 보통 벽에 대해서는 적설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건물에 발코니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발코니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의 발코니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눈이 안 들어와죠. 샤시를 닫혀 놔서. 그런데 콘도미늄과 같이 콘도미늄은 발코니 샤시가 없죠. 눈이, 강원도 콘도 가보시면 눈 들어올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눈이 들어올 수 있죠. 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 발코니도 적설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8페이지 지진하중 개념이 나옵니다. 지진하중은 지진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진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수평역으로 보지만 수직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지진하중은 먼저 첫째로 지진하중 또는 지진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지진력. 보통 지진하중은 고정하중에다가 자, 바로 적재하중, 라이브로드인, 하라중 이 두 가지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평진도를 곱해서 지진하중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진하중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건물의 진량에다가 무게에다가 건물의 진량 개념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한 거죠. 수평진도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역을 그래서 불필요한 구조물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지진의 영향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하중 지진력은 지반의 종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반의 종류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사질지반의 경우는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시죠? 사질지반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정폭되기 때문에 지반의 종류에 따라 같은 지진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두실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게 이제 4번, 5번이 있는데 설계법에 따라서 지진하중 개수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도 설계법이나 한계상태 설계법은 1로 봐줘야 됩니다. 지진계수 개수를 100% 그런데 허용응력 설계는 보통 사용하중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지진하중 개수를 1로 100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그래서 이는 0.7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필로티 개념 나오죠?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에 불안정될 때 이때는 일반 지진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는 1층 부분을 기둥이 되는 형태로 벽을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로티는 특별 지진하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1번 지진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되면 같은 위험합니다.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지진하중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지진하중 반응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럼 건축물을 설계를 잘하게 되면 반응수정 개수가 커집니다. 그러면 지진하중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하게 진 경우는 반응수정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조적조 같은 경우는 반응수정 개수가 개선해서 가는데 적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같이 강하게 잘 지어주면 지진하중 반응수정 개수가 크게 됩니다. 지진하중은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내진을 다루는 기술을 거기에 해놨습니다. 지진에 대한 설계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진, 면진, 재진 재진하고 면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내진, 재진, 면진 내진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튼튼하게 짓게 되기 때문에 내진이고 그 다음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 재진 장치를 이용합니다. 동조질량 감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에요. 그래서 재진 기술은 초고층 건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이 초고층 건물에 위에다가 엄청난 무게를 중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대략 600톤에서 1000톤 정도 됩니다. 그 무게를 설치해서 잡아주는 거에요. 보통 지진이 나면 똑같은 지진이 나면 상층은 엄청나게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층에 멀미나요. 고수합니다. 지진이 나면. 그래서 이런 재진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고층 건물은 이런 형태를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탈페이 101같은데 그 지진 심화장 때문에 그것도 이런 거 설치한 겁니다. 재진을 설계를 한 겁니다. 초고층 건물은. 그래서 얘는 재진 장치도 설치해야 되지만 대형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개척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막대해집니다. 그래서 소형 건물에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진 설계 2번 나오죠. 자 내진 설계는 간단히 우리가 알아둘 것은 보통 기초구조나 이런 거 있죠. 기본적인 구조나 가능한 단수한 거 선택해주면 되고 액상화가 우려되는 집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액상화가 우려되는 집안은 지중구조물하고 기초를 일치하시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무게는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줄게 되면 지진력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무게는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면 계획신 정형 평면을 설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비틀림을 억제할 수 있어요. 비정형으로 설계되면 우리가 비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약해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파괴보다는 보파괴를 먼저 유도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둥이 파괴되면 자체가 넘어가죠. 그런데 보파괴는 일부 파괴입니다. 그래서 보파괴가 먼저 유도되도록 설계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파괴보다는 힘파괴가 유도되도록 한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건물의 고유진동주기가 증가하면 지진력은 감소합니다. 지진하중은 보통 건물의 고유진동주기하고 지진하중은 원래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고유진동주기가 길면 지진하중은 감소돼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들은 지진의 거의 붕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유진동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하중이 감소가 됩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풍화중에 대해서는 풍화중은 먼저 풍화중은 구분할 때 보통 행력으로 작용되죠. 그런데 풍화중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지형이나 지형이 영향을 주죠. 그리고 건물의 이런 배치라든지 건물의 배치, 건물의 높이 이런 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건물의 높이 이런 요소가 풍화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수합면적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풍화중을 구분하면 그 3번에 보시면 나오는데 주골조용이 있고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화중이 있고 지붕풍화중이 있고 지붕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외장제하고 이렇게 세 가지 주골조가 있고 풍화중으로 나오면 주골조가 있고 그다음에 지붕풍화중이 있고 지붕하고 그다음에 외장제 이 세 가지로 풍화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수평 거기 4번에 보면 주골조 설계용 수평풍화중에는 풍방향이 있고 풍방향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거죠. 바람이 불어올 때 주골조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풍방향이 있고 풍방향 개념이 있고 그리고 풍의 직각 풍방향의 직각 그러면 보통 상승기류는 하강기류가 생기죠. 직각이 있고 그 다음에 비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비틀림풍화중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 꼭 이렇게 불어온 건 아니죠. 비틀림풍화중이 생겨서 분명히 우산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산이 상승기류가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간혹 우산 확 디비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3번 뒤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풍화중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3번에서 풍화중의 계산은 풍화중은 자 설계풍합에다가 설계풍합에다가 자 이것을 한 거죠. 설계풍합에다가 그래서 기억하시니 유효수합면적 유효수합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유효수합면적이라는 것은 이걸 유효수합면적이라고 해요. 바람이 풍에서 이렇게 불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풍 방향의 직각인 이 수평투역면적입니다. 이 직각의 수평투역면적이 유효수합면적이에요. 이 풍 방향의 직각 수평투역면적이 유효수합면적이에요. 그러면 같은 설계풍화에 불게 되면 유효수합면적이 벽면적이 커지면 풍화중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유효수합면적이 벽면적이라고 보면 유효수합면적이 풍화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서 보시면 통상적인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평균높이를 기준높이로 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최고 높이를 기준 잡는 것이 아니라 평균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속도합을 기준으로 풍화중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풍화중은 설계속도합은 공기의 밀도하고는 비례합니다. 밀도. 그래서 우리도 저거죠. 어느 정도 있죠. 단거리를 뛰는 분들은 무게가 있어야지 잘 나가잖아요. 체력이 너무 가늘면요. 속도가 잘 안 나죠. 밀도하고 비례하고 그다음에 설계 풍속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강의는 첫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하고 20페이지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